렉턴으로 죽이자 나 너가 죽을 줄 알고 있었다 이 자식아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까지 와 캐리 진짜 화려하다 이런 사람들 나 봐도 고수같다 그치 어디가야돼? 뭐야 새로 뜬거있지않나? 어디 지하내려가는거 그런 영상본거같은데 어딘지 모르겠네 일단 내려 이판은 그냥 다리 막혔어 도망자 반차파우스트 그리고 이렇게 들자 날 봤나? 반차파우스트 왜 안맞았지? 까두기 이건 좀 좋은데? 카라키니 이래 카라키니 27명 카라키니 아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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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싸우면 뒤꺼 다 열리잖아 그치? 그럼 빼야돼 카라키는 그냥 정만나면 도망가야돼 카라키 치킨 먹는 방법 알려줄게 카라키는 내가 원래 기존에 있을때도 치킨 너무 잘 먹어서 이건 참맥치에 넣지도 않았거든? 카라키니 맞어 헤이븐 빨리 돌아수 아악 이거 진짜 못쓴다 이거 내가 이긴게 맞아? 그런데 나 엄청 못썼지도 않았던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내가 이겨 이거 이거 무조건 졌다고 생각했는데 엄지의 힘인가? 총알도 이것만 있으면 내가 얜 내 발소리 안 들리나? 이거 원래 들려야 되는데 그치? 아 멀리서 나 보고 있었다 말 때려놔서 싸우러 가도 될 듯? 아 블랙존! 블랙존으로 죽이자 나 너가 죽을 줄 알고 있었다 이 자식아 근데 얘네 블랙존으로 몰랐나? 왜 건물에 붙어있는거야? 의식을 못했나봐 그치? 그냥 소리가 옹 나는구나 아니야 키라투어가 안 나온게 아니라 까먹은 듯? 블랙존이 뭐냐면 이 카라키니만 있는건데 방금처럼 보라색깔 때문에 건물에 쾅쾅쾅 폭격이 떨어져 나는 뭐 들은거 같은데 지금 기분 탓일수도 있는데 무서우니까 돌아가자 말소리 이번엔 진짜 들었다 아 그런가 지하? 맞네 맞네 지하에서 나왔다 보급 먹으러 갈려나? 보급 먹으러 갈려나? 나이스 아 아프다 근데 구상 다 챙겨가야겠다 가다 보급도 먹고 팔리네 반짝파우스트 내가 말했잖아 카라킨 치킨 먹는거 진짜 쉬워 그냥 구상 이렇게 챙겨가지고 제일 늦게 가면 돼 저우도 보이고 한 명 집에 두 명 있어 오른쪽에도 있고 동무 스킬 로봇 아 샴 속이다 아 브랫존이다 왼쪽에서 때린다 저기 위에서 집에서 때리는거거든 저 고민이다 저 지체 먹고 가고 싶은데 위에서 나만 보고 있어가지고 도시체 못먹겠다 그치? 연막 다섯개 있는건 아끼는게 낫겠지? 쟤하나 나하나 왜 둘다 나만 보고있다? 조졌다 연막 까야겠다 갈시간이 없네 그냥 쏘는거야 쏘지말라고 와 이거 어떡하냐 힘들어 꼭대기 또 보고있어 아 쟤를 아무도 왜 얘네를 아무도 견제를 안해주는거야 아 나 자신없는데 어떡하지 오 이거 약 되게 좋다 이거 엄마 이거 뭐야 와 써클 너무해 아 세명인데 내가 오른쪽으로 뛰면 되겠지 오른쪽은 너무 위협사격 쏘지마셔라 사초 아 미안 세개 아 맞아 조끼 없어가지고 너무 아파 아 쟤 죽었다 아 그래도 너무 좋겠다 깜질때부터 알아봤다 허어 조끼가 웬덩이야 마시면 1점 아 니가 이긴거였어? 와 이거 구성 먹는거 진짜 좋다 아 아 이거 좀 좀 더운데 와 마지막 구성이다 아 살고 싶어 어어 아 잠깐만 어디있지? 아시겠네 아 쟤 무빙이 좀 고수인데 아 빙 안맞나 이거? 왜 빙 안맞았지? 아 나 약 없는데 좋았다 자리가 너무 구려 싸워야겠다 이걸 이겨? 와 너무 행사같다 근데 어? 치킨 꾸역꾸역 먹지않았어 진짜 와 진짜 꾸역꾸역 여러분 카트캠 치킨 먹는거 어렵지않아요 야 어렵지않은거 맞냐? 근데 너무 어려웠는데 어 얘 걔 아니야? 와 걔 진짜 화려하다 이런사람들 나 봐도 고수같다 그치 내가 시작할때 고수같다고 했더니 내가 이긴게 근데 거의 기적이야 이렇게 무빙이 왜이렇게 빨라 보이냐 내가 핀까니까 고개 바로 돌린다 저 첫번째 핀까 이거 봐 안 맞으면 마지막이 샤드박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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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 아 내가 ady 감사합니다.